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13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학업장녀비를 지원받습니다. 또 오는 6월 중으로 해외장학생 1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연간 5만 불 이내의 학비와 체제비를 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 미래부 용홍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우수인재들이 이공계에 활발히 진출해서 국가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계 국가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를 키우기 위해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.